MTN 스팟입니다.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해서 대출금리를 산정한 은행권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금리를 환급해야 합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수천권의 부당 대출이자 책정 사례가 확인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잘못 책정했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금감원이 발표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9개 은행부터 조사를 해보니 대출금리를 잘못 매긴 사례가 수천 건이나 나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난 조사 결과였습니다. 대출자의 담보와 소득을 틀리게 적용해 더 높은 이자를 은행들이 받아왔다는 건데요. 금감원은 부당하게 많이 받은 이자를 은행 고객들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다시 말해서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적어도 최근 5년치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한 부당이자는 돌려줘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일부 은행만 조사를 했는데도 벌써 수천 건이 나왔다면 모든 은행을 다 조사하게 되면 환급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은행권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서 일단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후에 잘못된 금리 적용에 대해서는 환급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금감원은 환급이 맞게 이뤄지는지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했던 사례를 보면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가치가 상향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을 누락해서 이자를 잘못 계산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러 은행, 지점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적발됐던 만큼 이번 기회에 오류를 낳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연입니다.